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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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테니스는 일요일엔 꼭 테니스를 하는 것 같아요. 다 화이트 맞춰버렸네요. 레고. 레고 레고. 몇 길을 해요? 몇 길을 해요? 몇 길을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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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5, 3, 4, 5, 6, 7, 8, 9 Our second engagement is 운동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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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붉어졌다. 오늘 드디어 센터의 락커룸에 자리가 났다고 해서 바로 잡았어요. 차에 두고 올 때마다 꺼내서 신었는데 이 테니스 공에서 한 번 칠 때마다 되게 털이 많이 빠져가지고 신발이 항상 테니스 치고나는 엄청 테니스 공 털로 되게 많이 묻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락커룸은 진짜 필요했는데 드디어 한자리 났어요. 락커룸 사용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 되게 프로 같잖아. 뭔가 좀 멋있어 보이잖아. 실제로도 열심히 한다고. 이거 조금씩 빠져서 조금씩 빠져. 또 한 번 흰을까. 딱 한 번 더 흰을까. 다시 한 번 더 흰을까. 또 한 번 더 흰을까. 제가 다 흰을까. 또 한 번 더 흰을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흰을까. 내가 다 흰을까. 그 다음 락커룸을 찾아서 도착해. 그냥 가사. 생일자 생일자 아버지 오늘 옷이 되게 이쁘시네요 어디서 나셨어요? 너가 선물해줬잖아 끝까지 나가면 왕으로 먹기 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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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땡큐 너무 맛있어 맛있어 오빠가 오늘 엄청 펄펄이야 진짜? 음 이거 먹어야지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먹어봤어? 응 응 이런맨은 그런게 엎뚱이 고질러서 음 음 음 계란과지 돌려줍니다 계란과지 돌려줍니다 아이스크림 위에 아파 부추기름 올려주고요 부추기름 맛있어? 대박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 피칸이 진짜 맛있다 밑에 피칸이 그치? 밑에 어? 맞지? 맞지? 맛있지 않아? 약간 뭔가 알싸인게 팡 나도 살짝 먹으러 가기 주기를 먹었네 쟤 언니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축하해요! 귀엽지? 내가 잘 찾았지? 이거 우리가 다 만들어야 돼. 여기다 너야. 그래서 빨리 너야. 수고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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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시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셋이 수시 먹는 거 처음이잖아. 참치. 참치. 하나 있잖아요. 거기도 가서 거기도 맛있을까 봐. 참치. 참치. 너무 맛있다. 달달해. 감사합니다. 보여주잖아. 이거야 뭐. 예쁘다. 응. 그때 내가 가서 사온 샀게. 묶여 뒀다가 갖고 왔어. 6년 된 거야? 그래도 못 안 했지. 안녕. 잔을 높이나 낮춰야지. 잔을 낮춰야지. 아빠 잔 이에 닿자. 이런 거를 짠 거야. 이거 진짜 맛있어. 목도. 근데 진짜 깜짝 놀래요. 엄청 빠삭빠삭해. 그렇지? 바삭바삭하잖아. 진짜 맛있어. 가사니장. 응. 아 theatre. 어세. 연이 아삭아. 어세. 연이 아삭아삭한 밥. 편집. 첫 인생의 컷 너무 좋았어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빠 첫 인생의 컷? 첫 인생의 컷 영상 영상 오늘 좋은 하루 첫 인생의 컷 어떠셨습니까? 행복해요 재밌으셨습니까? 예 행복만땅 행복만땅 이것 봐 이거 우리 찍던 과정도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내가 더움받고 만나 줄게 오 나왔어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기도 기도 예 예 안사장님 여기요 여기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황갑을 하고 있는데 이 버르장머리 없는 애는 껌을 씹고 있고요 아 이 향 때문에 여자들 따라오게 생겼어요 그치 큰일났네 머리 아파 안 돼요 그치 큰일났네 베브랑 저녁 먹으러 왔어요 생일 저녁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귀여워 소스 시작 전에 사랑하는 식자 소개 소스 시작 전에 사랑하는 식자 소개 한 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밥도 함께 섞어서 만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다닐 우와 짱이더 세문들이랑 30분 지내요 사이즈에 대해 지켜봐요 폴리에 대해 말해 주셨던 산딱나무 디자인! 산딱나무 디자인입니다 나 골랐어 하나, 둘, 셋! 아 진짜 땀나 가벼운 느낌이야 무겁지 않은 느낌 실컷 다 먹고 막 응 어떡해 응 어떡해 안 나는데 아 다시 시작해요 대단히 맛있었다 방금 다 했어요 어메이징 소 어메이징 막 다 나왔는데 그렇지 진짜 맛있다 스파지 케이크와 자슴닛 아이스크림 준비해드렸습니다 우와 이 아이스크림이 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유 햄빛받데이 마이 씨스얼 햄빛받데이 tu 휴 감사합니다 네 소원 드시고요 웅 외 solic Ral. 세렐령 goose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듯한 토이 생일 축하합니다 드디어 바꾸는군요? 제가 이게 방전이 됐다 탑 보러 왔는데 드디어 같이 들을래? 뭔지 안다고? 나왔다 나왔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제가 다 쏘였어요 보겠습니다 진짜 서로 같다 너무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하피브레스데이 어머 어프다 어머 부끄러워 여기 알아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빠 주세요 하이 언니 생일이야 언니 생일이야 소희 언니 생일 언니 생일 축하해 언니 생일 축하해 하이 언니 생일 축하해 하이 언니 생일 축하해 미역국 카르르타 미역국 맛있어 미역국 맛있어 미역국 맛있어 미역국 서프라이즈야 갑자기 고마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안소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사랑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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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당 최고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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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준비 됐습니다 네 네 네 equipo 해 해 해 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